안녕하십니까 메이드 인 미아 뉴스의 앵커 미아입니다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년간 평화로웠던 노세반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뉴스 보셨나요? 그 뉴스를 한바탕 떠들썩하게 했던 그 침입자들이 사실은 새로운 이니스프리 노세범 친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그 새로운 노세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얘들아 나와라 나는 사실 너무 지구 화가 나 나는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자꾸 화장이 무너지는걸 씩씩 씩씩에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음...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는 산뜻해질 수 있었어 씩씩 히잇 음... 내 이름은 츄 음... 오늘은 어떤 립스틱을 바를까? 촉촉한 거? 아님 매트한 거? 음... 나의 섹시한 입에는 역시나 매트한 게 좋겠지 어어? 이 녀석 내 동생 심쿵이가 매트한 립스틱을 가져가 버렸잖아 음... 아! 하지만 뭐 이럴 땐 아무 문제 없어 촉촉한 립스틱을 바른 뒤에 거기다 나의 뽀송한 노세범 파우더를 얹으면 되지 어때요 나의 섹시한 립이 음... 공짓붕 음... 키드키드 키드키드 떡진 앞머리가 노세범을 만나서 뽀송뽀송해졌잖아 신난다 쉐도우를 바를 때마다 생기는 크리즈 현상 번지는 마스카라 지긋지긋해 너 혹시 해결법을 알고 있니? 안 알려줌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알려줌 화가 난다! 응 아니야 너 뭔가 방법을 알고 싶니? 어 너 뭐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니? 그럼 내가 알려주지 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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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화가 난다 너무 고마워 덕분에 메이크업을 짱짱하게 유지시킬 수 있겠는걸 흥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는 좀 알려주란 말이야 바보 같은 녀석 같이 가자 심쿵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는걸? 어떻게 하면 내 화장을 오래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심쿵 야 심쿵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뭔데? 속닥속닥 속닥속닥 뭐? 야 심쿵 너무 좋아 고마워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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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한증이 있어서 평소 친구들이랑 악수도 못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가 없어 또르르 또르르 야 사실은 내가 너의 사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어? 나를? 나도 땀이 너무 많아서 겨드랑이도 그렇고 여기저기 축축했었는데 속닥속닥 속닥속닥 뭐야? 뭐야? 아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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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르 이건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야 이것은 기쁨의 눈물 또르르 네 여러분 우리 귀여운 이모지 친구들과 함께한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활용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11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탄생한 노세범 이모지 한정판 컬렉션 활용팁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우리 귀여운 친구들의 힘을 빌려보았는데요 뭔가 심쿵이만 사자니 뚜루루가 울고 키듀키듀만 사자니 화가 낸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벤트 기간은 일주일! 참여 방법은 미아 채널 구독, 좋아요 꾹!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표정과 여러분에게 노세범이 필요했던 순간을 재치있게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곧 돌아올테니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왜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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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